아침부터 계속 순간 벨이 울려가지고 뭔가 하고 딱 봤는데 이렇게 회사 로고가 박혀있더라고요. 어 뭐지 뭐지 이 봉투 대체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. 요건 게 없어 내 마음에서 치명사는 받았습니다. 저세상의 편입니다 두 번째는 알 수 없는 봉투에요 뭘까요? 이거를 왜 이렇게 소중하게 포장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쌍균입니다 감사합니다 100만원이에요 끝이 없이 나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대표 고은영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정말 그 지루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재밌고 즐겁게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트 요